대파 마늘 라면 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대파 마늘 라면입니다 특별한 라면이 없을까 찾다가 딱 발견했지 뭐예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그럼 같이 가볼까요? 오늘의 재료는 라면 1개, 대파, 마늘, 계란 1개, 고추기름 또는 식용유입니다 마늘 4개를 꺼내고 이건 조금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파를 꺼내주세요 마늘을 편으로 썰어주고 대파를 반으로 썰고 크게 딱 딱 딱 딱 썰어줘요 고추기름을 두르고 마늘에 타지 않게 구워요 식용유로 바꿔도 되는데 저는 고추기름을 한번 사용해봤어요 마늘이 어느정도 익으면 대파를 넣고 파기름을 같이 내주세요 파기름을 다 내줬으면 라면을 한 개 끓일 분량의 물을 넣어요 물이 끓어오르면 면과 스프를 넣으면 끝 벌써 끝났네요 벌써부터 침이 엄청 고이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느정도 익으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저는 라면에 계란 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물론 생략도 가능해요 이제 면에게 공기를 선물해줘요 드디어 완성! 과연 맛이 어떨까요?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갑자기 이거 편집하는데 또 먹고 싶어지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